반갑습니다. 김윤입니다. 원아웃이 왔다고 인지했을 시점부터예요. 위가 일을 안 해. 눈이 안 움직이니까 한 15분마다 깨요. 밤새. 어머 어떡해. ...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다 비워내지 못한 것 같아요. 양필라라는 애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정원입니다. 양정원 언니, 아나운서 양한나입니다. 얘기 나눠야 하는데 너무 많아요. 또 언니랑 같이 입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. 언니 결혼하면 나... 저희는 항상 하는 게임입니다. 사랑해서. 양한나 씨한테서 양정원 씨는 남입니다.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.